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 이런식으로 지금 반대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거잖아요 어쨌거나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가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막바지잖아요 도민 여론을 그럼 어떤 형태로 수렴하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네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주민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 공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하게 도민 의견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잠시 유보 하고 현재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마이웨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충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현공항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결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ADPI에서 현공항 활용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한다면 제2공항 반대 진영에서도 그 같은 내용을 무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어떻게 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한대요? 수렴 과정이 험난한 것 같은데 상당히 험난하고요 제2공항 갈등이 처음에 하니까 제주도에서 제2공항 갈등 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갈등 해설을 위해서 무엇보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언론 등에서는 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여론조사를 여러 번 또 실시하기도 했죠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질문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여론조사 보통 그렇죠 제2공항 강행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높은 편이고요 또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은 신공항이든가 아니면 제2공항이든가 현공항 확장이든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입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견도 높은데 그 둘을 가지고 각기 다르게 국토부 측 그리고 찬성 측 그리고 반대 주민 측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산업 일대에 건설하는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은 국토부나 제주도정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희룡 도정 입장에서는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라 확신이 들면 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도민 여론은 이렇다라고 공표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그런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죠 결국 도민 여론이 현재 제2공항 건설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건 뭐 일종의 해석이니까 네 네 제2공항 찬성 도민 여론이 높다면 여론조사는 도민 의견 수렴에 자신을 보일 텐데 도정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 그것에 짐작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에서 특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낙에 갈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구성되고 활동한 지도 이제 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공항 갈등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네 제주도의 본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네 지난해 11월에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석 달 후면 1년이 됩니다 아 예 네 네 그동안 또 여러 작업을 진행해왔고 네 그 작업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죠 네 일단 대표적으로 그 연속적으로 최근에 진행됐던 공개 토론회를 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와 반대 주민 측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나눴는데요 이제 남은 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 활동 계획에서의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역할인데요 현재는 그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무엇으로 택할 것인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 그 여론조사가 이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그 공항 자체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또 실시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반대쪽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원희룡 도정에는 도민 의견을 모으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은 무엇인가 그것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것이 이제 도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네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다는 것은 전문가 의견이 아니지 않느냐 전문가 의견에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발언이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나라가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든 그 주민 정책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독려하고 또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갈등해소특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뜻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바로 그 해답을 찾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흔히 의회를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민의의 정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 이것 역시 제주도의회다운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위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고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지에 대해서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갈등해소특위에서 단독으로 이 방식을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계획 상으로는 8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 사이에 도민의견 수련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또 8월 넷째 주에서 9월 첫째 주에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2단계 추진 일정에 관해 회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정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와 도민의견 수련 절차 공동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제출할 의견 창구를 따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지난해 11월에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제 와서 따로 의견 창구를 운영하고 국토부에 제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견 제출을 받는 것 이전에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전에는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다가 정작 도민의견 수련 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런 공동 진행을 거부하고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견 접수도 31일까지 이번 달 31일까지로 굉장히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우편 접수도 받는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요식행위로 그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는 도대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서로 간에 마이웨이 한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던데요 네 제주도는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의견을 종합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상생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지만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을 제주도의회가 뭐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갈 길 가겠다 마이웨이다라는 그런 모습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도에서 의견 접수한다는 것은 공항 자체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고 상생방안이라든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환경 수용력 대응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접수받겠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이 찬반 자체에 대한 것은 묻지 않고 그냥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좀 비판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오늘 비상도민회의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중재와 갈등 해결을 하지 않겠다면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를 방해하지도 회방 놓지도 말라 특히 도민공론화 결과를 폄훼하거나 날조하려는 폐학질은 아예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또한 도민공론화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면 지금 당장 그 직을 내려놓고 제주도를 떠나길 바란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폐학질이란 말까지 했습니까? 네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견 수령 과정은 민주사회에서는 점점 더 중요시되는 그런 덕목이거든요 제주도의회에서 도민의견 수령 과정을 밟고 있는데 원희룡 도정이 공동진행을 거부하고 단순 또 단순하게 의견 접수를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원희룡 지사가 폄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리병원 공론조사 때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도 아마 호출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위 활동이라는 것이 이름이 갈등해소로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공론화라는 얘기가 들어갔다가 특위 구성할 때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워낙에 특위 구성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갈등해소 쪽으로 이름을 절충해서 만들었는데 도정에서는 말 그대로 제2공항은 건설을 하되 거기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2공항 갈등에서 특위가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막바지잖아요? 도민 여론을 그럼 어떤 형태로 수렴하게 될지가 궁금하네요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우선 주민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 공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하게 도민의견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민투표입니다 상징성도 굉장히 크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도 얼마든 가능한 건데요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리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는 해석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인정하는 때라는 말이 붙어 있고 주요시설이 있고 구역변경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아마 국토부 장관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제주도지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국토부 정책관은 지금 주민투표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을 텐데 일단 해석의 폭을 굉장히 좁혀 놓은 모양이죠? 네.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표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 측은 압박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정부나 도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일단 주민투표만은 좀 막는 방식을 취해보자 그런 의사가 이렇게 드러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투표를 위한 비용도 상당한 편이죠 하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행정의 도움이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 원희룡 도정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니 주민투표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명하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의견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텐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행정의 의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서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국토부 관계자하고 도의의 측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도의의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잠시 유보하고 현재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쯤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라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접했던 뉴스 오늘 접했던 뉴스들은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의견은 제주도에 모아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주민투표나 아니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도종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찬반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런데 또 의회의 갈등에서 투기 위해서는 또 의견을 모으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서로가 마이웨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절충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현재 공항 활용 방안에 대해서 ADPI 관계자 등을 초청해서 현 공항이 활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본 다음에 ADPI 측에서 그리고 국토부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현 공항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 결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ADPI에서 현 공항 활용만으로는 어렵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제공항 반대 진영에서도 그 같은 내용을 무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거나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국토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말인 거죠? 아닙니까? 도의의 쪽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도의의 쪽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서로 다 그건 안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현 공항 확장 문제를 갖고 원포인트로 일단 논의는 해보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국토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모양이군요? 네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일 공식적인 발표는 내일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공식적인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확인을 하고 자세하게 뉴스를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이것도 굉장히 제공항과 관련해서는 큰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 이야기만 갖고 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마지막에 나온 뉴스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카드라만 갖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주민투표를 제외하고 공헌조사 심층 여론조사도 거론되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린 내 결정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고려를 해봐야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돼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